네, 이번 순서는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의 영국열번 선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트윈스 단장 차명석입니다. 배가 지난번 이동현 선수 은퇴식 때 좀 많이 울어서 선수한테 좀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아, 지금도 좀 참기 어렵네요. 하지만 오늘은 좀 참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LG의 신장인 박용택 선수의 은퇴식에 오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함과 슬픔이 공존하는 날입니다. 박용택 선수의 연구결번식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 박용택 선수를 보내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인이었던 2002년부터 은퇴한 2020년까지 저는 박용택 선수를 지금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보여준 열정, 권신, 꾸준함은 많은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이제 LG 트윈스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박용택 선수와 같은 시대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박용택 선수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우리 LG 트윈스는 박용택 선수의 등번호 33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박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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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단 공사 세 번째 영구결번으로 선정된 박용택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용택 선수는 앞에 있는 터치 버튼을 눌러 영구결번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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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택!